오늘의 비디오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유진와 김다현와 같은 소녀들이 심사위원들의 비판으로 인해 겪는 비극, 그들의 정신적 상처와 우울함입니다. 2. 전유진은 건강을 돌보기 위해 입원했습니다. 3. 각각의 실패와 어려움을 겪은 후 전유진와 김다현은 더욱 성숙하고 강인해집니다. 실망으로 가득한 공연에서 11세 여성 가수 전유진은 심사위원단으로부터 130점을 받았습니다. 전유진은 심사위원들로부터 지나치게 낮은 평가를 받았고 그녀는 가수 마이진에게 압도적으로 패배했습니다. 냉담한 평가로 인해 상처받은 그녀는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건강이 심각하게 저하되었습니다. 실망으로 가득한 공연에서 11세의 여성 가수 전유진은 낮은 평가를 받아 심사위원단으로부터 130점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지난 한 달 동안 밀집된 공연 일정을 소화하느라 휴식과 회복에 충분한 시간이 없었습니다. 수면 부족과 스트레스로 인해 그녀의 신체와 정신 상태가 심각히 약화되었습니다. 이 소문의 진실은 무엇인가요? 지난 9일 방송된 MBN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 현역가왕에선 본선 3차전 준결승 결정전 1라운드 한 곡 대결이 펼쳐졌다. 전유진과 마이진은 최강자들의 대결로 눈길을 끌었다. 이번 공연을 위해 전유진은 많은 시간을 연습에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기대도 매우 큽니다. 한 번의 인터뷰에서 여가수 전유진은 자신이 공연에 참여할 때 매우 걱정되고 긴장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심사위원들은 모든 가수들에게 냉정한 평가를 내리는 것 같습니다. 걱정 때문에 전유진은 연습에만 집중하고 식사와 수면을 자주 소홀히 했습니다. 게다가 지난 한 달 동안 전유진은 밀집된 공연 일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전유진의 신체가 심각하게 약화되었고 그녀의 노래와 공연에 매우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또한 전유진은 MAI-진과의 공연에 대해 너무 많은 기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심사위원들은 전유진의 공연을 저평가하고 130점을 주었습니다. 심사위원들은 전유진의 감점에 대해 많이 설명하지 않았고 그녀의 심리적, 건강적 상태에 대해 관심을 보이지 않고 냉정한 평가를 내렸습니다. 전유진은 눈물을 참으며 심사위원들의 직설적인 평가에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했습니다. 이는 전유진가 분명히 강하고 성숙한 아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전유진의 이러한 성격은 팬들이 그녀를 매우 사랑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2024년 1월 10일 새벽 전유진은 목이 아프고 불안하며 혼란스러움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그 즉시 그녀는 사설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았습니다. 전유진의 공연 일정도 잠시 연기되었습니다. 병원에서 전유진은 의료 전문가들로부터 정성스러운 치료를 받았습니다. 의사는 그녀가 정신적, 신체적으로 과부하를 겪어 심각한 건강 문제를 일으켰다고 진단했습니다. 전유진은 건강과 기분을 회복하기 위해 특별한 치료 지침에 따라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소문은 팬들, 특히 전유진의 팬들 사이에서 불안을 일으켰습니다. 김다현도 전유진와 비슷한 상황을 겪었습니다. 현역 가왕란은 프로그램의 무대에서 김다현, 14세의 신예 여가수는 최선을 다하고 헌신한 공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심사위원들로부터 심한 비판을 받고 높은 평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김다현의 얼굴은 창백해지고 심사위원들로부터의 가혹한 비판에 상처받았습니다. 감정을 억누를 수 없어서 김다현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김다현은 심사위원들로부터 심각한 상처를 입었습니다. 이러한 심한 비판은 그녀의 정신적 건강에 큰 영향을 미쳤고 그녀는 외로움과 불안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김다현은 굴하지 않았고 심사위원들로부터의 비판 앞에서 꺾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연습시간을 더욱 엄격하게 강화했습니다. 인터뷰에서 김다현은 심사위원들로부터의 솔직한 비판에 대해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심사위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심사위원들로부터의 비판은 현역 가왕 김다현 심사평의 상처 성장하는 계기될 것 3차전 2라운드 결과 앞서 김다현 마이너스 김양 요요미 마이너스 박해신 대결에서 김양과 박해신이 승리한 가운데 1라운드 한국 대결 무대가 이어졌다. 이날 방송에서 두리 마이너스 윤수연 대결은 86점 대 272점으로 윤수연이 승리했다. 마리아 마이너스 하이량 대결에서는 245점 대 115점으로 마리아가 승리했으며 신미래 마이너스 유민지 대결에서는 247점 대 113점으로 신미래가 우위를 점했다. 린 마이너스 류원정 중에서는 194점을 받은 류원정이 이겼고 강해연 마이너스 조정민 대결에서는 250점을 받은 조정민이 승리했다. 1위 대결로 이목을 끌었던 전유진 마이너스 마이진 대결에서는 230점을 받은 마이진이 승기를 잡았다. 1라운드 마지막 대결인 김산하 마이너스 별사랑 중에서는 191점을 받은 별사랑이 승리했다. 이어진 2라운드 뒤집기 한판은 1라운드보다 투표 배점이 커졌다. 연예인 평가단 1명당 최대 30점을 줄 수 있어 배점은 270점이었다. 국민판정단은 1명당 2점을 줄 수 있는 규칙이었고 따라서 총점은 360점이었습니다. 3라운드에서는 최대 630점의 점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1라운드에서는 총점 360점 연예인 판정단 180점, 국민판정단 180점을 두 사람이 공동으로 나눠 갖는 방식이었습니다. 뒤집기 한판 첫 무대에서 마리아는 송가인의 엄마 아리랑을 불렀습니다. 국민판정단의 점수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연예인 판정단에서는 192점을 받았습니다. 1라운드 7위 마이진은 나훈아 대동강 편지를 불러 연예인 판정단 점수 207점을 받았다. 김란영 가인으로 호평을 들은 박혜신은 연예인 판정단 점수 249점을 챙겼다. 1라운드 18위로 최하위에 자리한 김다연은 항상 무대에 오를 때 오늘도 잘해야지라고만 생각했다. 오늘은 잘해야겠다는 마음을 버리고 불러보려고 한다라며 무대에 올랐다. 이어 나훈아 세월 베고 길게 누운 구름 한 조각을 불렀다. 투표가 종료된 후 신유는 영리한 것 같다. 지금까지 선배님들이 한 얘기를 스펀지처럼 받아서 이 무대에 쏟은 것 같다라며 칭찬했다. 심사위원들의 칭찬이 이어지자 김다연은 눈물을 보였다. 1라운드 무대에서 김다연은 서른도에게 노래를 너무 잘하려고 하고 오버를 많이 한다라는 평을 들었다. 주현미는 김다연이 노래를 기술적으로만 부른다며 아쉬움을 드러낸 바 있다. 이날 서른도는 1라운드 혹평에 속상했을 김다연의 마음을 공감하며 위로해주는 심사평을 남겼다. 윤명선 심사위원은 김다연의 얼굴이 창백한 점을 언급했습니다. 김다연은 1라운드 때 너무 상처받아서라며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김다연은 2009년생으로 올해 14세입니다. 그동안 트로트 신동으로 불리며 경연에서도 호평을 받아왔기 때문에 심사위원들의 통렬한 비평은 상처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경연 프로그램에서 칭찬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특히 현역가왕 마이너스 한일 트롯 가왕전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최정상급 여성현역 트롯 가수를 선발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비평의 어리광이 보인 것은 다소 아쉬웠을 것입니다. 신유는 조언으로 상처를 받으면 이 프로그램이 끝나고 엄청나게 성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김다연이 더욱 성장하여 트로트 신동이 아닌 현역 가수로서의 강인함을 키우기를 심사위원들이 바라는 마음이 느껴지는 장면이었습니다. 김다연은 2라운드 연예인 판정단 점수 261점을 받았다. 끝으로 강혜연이 나훈아 18세 순위를 불러 207점을 받았다. mbn 현역가왕은 매주 화요일에 방송된다.